최종 선택 남자 1호 그분이 애정촌에 발을 딱 들이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만날 수가 있구나. 사랑을 꿈꾸면서 그녀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설레임이 굉장히 1박 2일 동안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1호는 여자 3호를 선택했다. 남자 2호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제 마음에 설레임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자 2호도 여자 3호다. 여자 3호 이상형인 안기고 싶었던 분이 계셨어서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3호는 남자 2호가 아닌 남자 1호를 선택했다. 둘은 짝이 됐다. 남자 3호 남자 6호 저한테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남자 6호는 여자 1호를 선택했다. 남자 4호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었고요. 제 감정대로, 제 느낌대로 솔직하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 3호 남자 3호도 여자 1호를 선택했다. 남자 5호도 여자 1호다. 고맙습니다. 여자 1호 여자 3호 여자 3호 여자 3호 여자 3호 여자 1호 여자 3호 여자 3호 여자 3호 뭐 어떻게 말하면 좀 소울메이트를 만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오늘 저는 조금 더 알아가보고 싶은 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자 1호는 남자 6호를 선택했다. 둘은 짝이 되었다. 기도 잘하고 있으며 일을 공개했다. 감사합니다. 저 한번 안아주세요. 만세! 만세!